천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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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내가 32평 초카집도 있고 전세 아니고 내꺼 힘좋은 소득 두마리나 키우고 하나는 한우 하나는 수입살 그니까 나 믿고 결혼하자니까 다무꾼님 저 출근되지만 선인찍에서 짤려요 그러니까 제발 옷좀 돌려주세요 아 못줘 유 못줘 나랑 결혼하고 같이 살든지 아님 계속 이 찬물 속에 있다가 물 끼신데 죽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혀 아이 선택은 무슨 선택이야 간만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저딴 도둑놈을 만나서 알겠으니까 일단 제 옷부터 주세요 네? 어 그럼 약속한 거죠 나랑 같이 사는 거다 난 목욕하는 거 훔쳐보고 협박하고 범죄자가 따로 없네 뭐야 거기서 있어? 뭐야? 자 오늘도 열심히 나무를 베어보자 아이고 아이고 내 쇠도끼 이거 이거 곤란하게 됐는걸? 한 수 없이 기다려봐야겠구만 저 여기 벌써 열 번째 빠뜨리신 쇠도끼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거 야 쇠도끼 주면 금도끼 은도끼 준다는 거 아랫마을 이씨한테 다 들었어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금도끼 안 되나? 그 그거야 그 자가 이 연못 단곤이라서 내가 서비스를 준 것일 뿐인데 아 이 연못 장사 드럽게 못하네 여기 별점 테러 좀 해줘? 저기 저기 물에 머리카락 떠다니는 거 봐 이 구청에 위생 물량으로 신고해버릴까봐 저 저는 보시다시피 머리가 없는데요 그쪽 머리인 거 내가 이심 썼다 금도끼는 됐고 은도끼라도 하나 내놔봐 요즘 나무꾼들은 죄다 범죄자문들 뿐이네 아주 그냥 포도청에 가서 곤장 좀 쳐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뭐야 누구야? 으악! 으악! 아우! 아이고 길동이 이번에도 신세를 줬구만 신령님 요즘 사람들 그런 서비스 줘봤자 고마운 줄 모르고 갑질하려 한다니깐요 저런 사람들도 있지만 자네같이 착한 사람들도 있지 않는가 아 자 지난번에 부탁했던 천년된 산삼이라네 아 감사합니다 신령님 우리 아픈 손자놈이 이걸로 기운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용남아! 하래비 왔다 오셨습니까 할아버님? 야야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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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래비가 산에서 산삼을 넣었다 이걸로 삼계탕이 먹으면 아픈 것도 싹 일단 할거야 하나 남은 손자놈이 혀도는 못할 망정들 할아버님 고생이나 시키고 제가 빨리 죽어야 새끼! 그런 말 하지 말어 내 마지막 남은 혈육인데 이까짓 게 무슨 고생이라고 금방 요리해올 테니까 누워있어 할머님도 떠나보내시고 어머니! 아버지! 이젠 나까지 떠나면 우리 할아버님 외로우셔서 웃잘꼬 아버지! 아버지! 같이 가유! 이끼 이놈아! 내가 밖에선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했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하시면 전 어찌한데요? 니가 너무 어려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보지 않느냐? 아버지라 해?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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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남자들은 수저들림만 있으면 된다더니 대단하네! 구심 먹은 노인네한테 이렇게 어린 놈이 아들이라고 하면 다들 오해한다니까! 저 멀리 떨어져서 따라와 아이참! 아버지! 아버지 같이 가유! 아이참! 야 콩지! 엄마랑 내가 시킨 일은 다 했어? 응! 언니! 자갈반 매는 거랑 잡초 뽑는 거랑 파란 페닭스지 산더랑까지 다 풀어놨어! 뭐?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어? 쉬어? 이 장독대에 물 가득 채워놔! 그럼 쉬게 해줄게! 어? 언니! 여기 구멍이 크게 나있는데 이걸 어떻게 채워? 알아서 해! 니 손으로 막든지 저기 있는 개구리를 끼워서 막든! 그리고 내가 왜 니 언니야? 넌 나처럼 친딸이 아니라 입양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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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이씨! 어? 이거 왜 안 잡히지? 아이씨! 이걸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뭐야 너! 아 여기 이 엽전 안 쓰면 나 주라! 어? 가서 여시나 사먹게! 이게 뭔 개뼉다구 같은 소리야! 저리 안 비켜? 아 거참! 가만히 좀 있어봐요! 이거 잡힐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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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아 사이다! 파찌 언니! 언젠가 한 번 쥐어봐 가지고 싶었는데 감사해요! 아휴 아니야! 다음에 또 언니가 저러면 아저씨한테 말해! 아주 혼 꾸녕을 내줄게! 근데 너도 파찌 머리에 있던 엽전 못 봤어? 엽전이요? 어어! 아까 머리 위에 금색 엽전이... 그때부터 행실이 그래야 소문이 돌더구나! 도깨비가 분명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안 읽을 수가 있어? 지금 부모님 전기를 쭉쭉 빨아먹고 있는 구신이여 구신! 분명하게 사람들 패고 다니는 거 봤지? 완전 깡패가 따로 없다니까! 아... 아... 그게... 이 애비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땅이다! 한양... 저기... 강남 쪽에 아무도 안 사는 땅인데 거기서 평생 조용히 농사나 지으며 살거라! 아... 아버지... 아버지... 이거... 이거... 뚝! 애비가 죽기 전에 주는 선물이다! 뭘 울고 그래 이 다 큰 녀석이! 아...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아... 강남이라뇨! 사람도 안 사는 그 시골 천구석을! 아버지가 투자를 아세요? 지난번에도 그 소 사서 재테크한다 모당하다 소 다 죽여버리고 이젠... 이젠 부동산... 아... 그러게... 아... 이런 건 좀 처한테 물어보고 사시라니까! 아... 아휴... 이놈아... 혹시 또 아냐? 네가 이렇게 늙지도 않고 100년... 200년... 500년이나 살면 나중엔 엄청 비싸질지도... 용남아! 하래비가 삼계탕 끓여왔다! 어여 먹지... 용... 용남아!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해? 이것 좀 먹어봐! 자! 용남아! 내 아비도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마지막 남은 내 손주 용남이! 너까지 보낼 수 없다! 용남아 어서 먹어봐라! 용남아! 왜 먹질 못해! 용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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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늙지도 죽지도 않는 나를 도깨비나 귀신이라 불러댔다! 그 말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나도 내 자신의 정체를 알지 못했으니까!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똥갓 땅이 참! 이젠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 될 줄이야! 역시 투자는 존버가 답이라니까! 회장님! 학교 가실 시간 다 됐습니다! 아아! 그래그래! 슬슬 가야지! 10대의 얼굴에서 멈춰버린 내 몸 이젠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학생으로 위장해 내 불멸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고맙습니다! 가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